어차피 빨리 갈건 없어 하이 헬로 그래 헬로 이거 뭐야 어떻게 이렇게 삥 돌았어 홍시가 한번 먹으려고 감사합니다 오 맛있지 괜찮아 다 먹는거야 내가 이따 닦아줄게 옷에만 묻히지마 쭉 바라 그냥 오줌을 그냥 잔뜩 쌓으니까 물 대신 괜찮아 다 먹어도 되는거야 할머니가 깨끗이 있어서 그 안에꺼 쏙 빨아먹어 옳지 오 맛있겠다 옷에 묻히지마 하얀 옷이니까 가면 물이 들어 저기있어 할머니가 줄게 일단은 먹어 거기 휴지 꺼내줘요 하하하하 보여? 니가 딱 핀트 맞춰서 잡혀 쫙 펴 옷에만 묻히지마 이제 보여? 정신이 나? 하하하 잘갖고 왔다 할머니가 야 또 도미노피 도미노피 진짜야? 그냥 입을 압 올려서 확 다 끓어가 빨지 말고 옳지 그렇게야 맛있지 다 먹고 나서 닦아 또 아니 이거 입으로 아야 아 해가지고 한 번만 더 야 빨리 아 해가지고 한 번 싹 얼마나 입이 큰가 봐야지 얼마나 입이 큰가 봐야지 입이 얼마나 커 아 이거 다 집어넣어버려 아 옳지 두 번만 집어넣으면 될텐데 그게 뭐 배불러 저 휴지로 닦아 휴지로 마지막 한 번 더 자 마지막 한 번 더 옳지 아이구 잘 먹네 껍질도 먹어도 돼 사실 옳지 끝 다 먹었다 니가 꺼 그러고 제대로 했나? 어디 꺼봐 아이 어 오줌 좀 보여주고 끄자 에헤헤 아냐 오줌이 노란 레몬 주스가 되어 있어 아이 거 옷에다 묻히지 말라니까 그거에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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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꺼 이거 먼저 꺼줘 에이구 할아버지 저기에다가 다 묻히고 할아버지 그거 휴지 하나 더 줘요 얘 다 묻혔어 여기 보고 끄고 에헤헤